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미제랍을 읽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3부 후반부 함께 보기로 하죠. 인물관계도 잠깐 보겠습니다. 3부 후반부에서는 이제 4인조 악당이 등장하고요. 바베를 비롯해서 그엘르망, 끌라케수스, 몽파르나스 그리고 테나르디의 집안에 음산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장발장과 코제트가 등장하고요. 무엇보다 마리우스와 코제트가 눈길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보시죠. 제3부 후반부 교회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또는 뛰쳐나온 마리우스는 몇 년 동안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몇 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약 5년 동안이라고 언급이 되죠. 17살에 뛰쳐나와서 지금은 1931년, 1932년입니다. 레이미제랍은 크게 3번에 걸쳐 시간이 바뀌죠. 한 번은 1815년 기억하시죠? 장발장이 부행분이 주교를 찾아오던 때 그리고 1823년입니다. 장발장이 마들렌이란 이름으로 시장 노릇을 하고 할 때죠. 그리고 1831년, 1932년입니다. 바로 혁명 이후죠. 1830년 7월 혁명 이후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싸움으로 나아가던 시점. 이 3번의 시점이 뚜렷합니다. 1815년, 1823년, 1831년, 32년, 31, 2년이라고 해야겠네요. 이 3번에 걸쳐 구분이 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난도 참고 견디며 빚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자비할 정도로 조심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죠. 가난과 빚에 대한 빅토리구의 통찰도 날카롭습니다. 하나하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우스에게는 친구가 둘 있습니다. 청년 크루페락과 아베세이 벗 멤버 중에 한 명이죠. 식물과 책을 좋아하는 노인 바베프 씨입니다. 교구 유연 바베프를 얘기합니다. 이 형이 신부였죠. 바베프 신부였고 바베프 신부는 마리우스의 아버지 조르주 풍멜 씨와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1831년 봄 마리우스는 산책을 하다 할아버지와 함께 나온 코제트와 눈길이 부딪힙니다. 이 눈길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장발장이고요. 코제트는 이름은 잘 모르죠.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위를술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물론 진짜 이름은 코제트입니다. 그 눈길이 도화선이 되어 마리우스의 운명은 사랑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레미제라블 서사의 핵심 축 중에 하나죠. 1830년부터 1835년까지 마리의 밑바닥을 지배한 사인조 악당 이 사인조 악당도 주목해야 됩니다. 테나르디에의 장발장과 코제트 납치 사건에 개입하기도 하죠. 마음씨 나쁜 가낭뱅이 종드레트 바로 테나르디에입니다. 디에는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 편지를 써서 딸 둘에게 지어서 보내죠. 그러면서 명망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종드레트 내 옆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마리우스는 가난의 풍경을 목도합니다. 삼각형 구멍을 통해서 종드레트 즉 테나르디의 집안 풍경을 지켜보게 되죠. 그것도 역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삼각형 구멍이라는 게 말이죠. 르블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르블랑이라는 하얀색이란 뜻인데 머리가 하얗다는 특성 때문에 르블랑이라고 불렀었죠. 그의 딸 코제트가 이 집을 찾아와서 자산을 베풉니다. 그런데 사악하게 짝이 없는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말이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납치극을 꾸밉니다. 일단은 장발장을 묶어놓고 그리고 딸 코제트를 납치하려는 계획이죠. 20만 프랑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구멍으로 지켜본 마리우스는 사실 경찰에 알리죠. 경찰에서 만난 사람이 또 자베르입니다. 자베르가 없이는 레미저러블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테나르디의 자베르 장발장 이 세 사람이 어찌 보면 레미저러브를 끌어가는 삼두마차죠. 삼두마차에 타고 가는 그 두 인물이 마리우스와 코제트입니다. 비교적 인물관계도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납치극 마리우스의 갈등 마리우스는 갈등합니다. 아버지 유서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아버지 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자베르의 등장 장발장의 탈출 장발장은 또다시 탈출합니다. 가브로슈. 가브로슈는 테나르디의의 막내 아들입니다. 집을 찾아오지만 가족 모두 감옥에 가고 없습니다. 납치극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없습니다. 전체 그림 그려지죠. 이제 레미저러블 1부부터 여기까지 쭉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잘 그려지지 않으면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랫동안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청년 마리우스에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볼까요? 가난한 청년을 애써 빵을 벌고 그것을 먹고 나면 이제 몽상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는 신이 보여주는 무리한 연극을 구경간다. 그는 하늘을 공간을 별을 꽃을 어린아이를 보고 자기도 그 속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인류를 자기도 그 일부러 빛나고 있는 만물을 바라본다. 인류를 응시하고 거기서 영혼을 발견한다. 자연이 제공하는 풍경이 바로 연극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늘, 공간, 별, 꽃 그리고 어린아이도 보고요. 고민하는 인류도 함께 보고요. 그리고 그 일부러 빛나고 있는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몽상을 하면서 인류를 응시하고 그리고 영혼을 발견하기도 하죠. 이 마리우스는 가난하지만 절대 빚을 질려고 하지 않고요. 아껴가면서 20수짜리 식사, 16수짜리인가요? 어렵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죠. 오프랑을 기꺼이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을 옆방에 집세를 내는데 흔쾌히 내놓기도 합니다. 가난한 마리우스는 산책과 몽상이 일상인데요. 몽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몽상이야말로 그 사람을 가장 잘 담는다. 사람은 저마다 성질에 따라 미지의 것과 불강한 것을 꿈꾸는 것이다. 이 몽상에 관한 문장도 빅토리구의 명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보면 장자클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자클 루소의 낭만주의자 루소에 대해서 빅토리구가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빅토리구 자신이 낭만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혁명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겠죠. 마리우스의 산책과 몽상에서는 장자클 루소의 산책과 몽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몽상은 또 다른 세계,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기도 할 테고요.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언젠가는 사유가 뼈가 돼서 현실에 구현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게 빅토리구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에 대한 마리우스의 생각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마리우스는 밥벌이에 종사한다. 그의 손이 빵을 벌고 있는 동안에 그의 등뼈는 긍지를 얻고 그의 두뇌는 사상을 얻는다. 이를 마치면 마리우스는 말할 수 없는 황울경의 관조와 환희로 돌아간다. 그의 발은 고뇌 속에 장애 속에 돌바닥 위에 가시던 불 속에 또 때로는 진창 속에 있어도 머리는 빛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건강하고 명랑하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주의깊고 진지하고 약간의 것으로 만족하고 남에게 친절하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두 가지 재산,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노동과 품위를 안겨주는 사상을 자기에게 베푸신 신께 감사드린다. 많은 부자들은 이 두 가지 재산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죠. 하나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 노동과 그리고 품위를 안겨주는 사상, 노동의 가치를 아는 것과 사상의 가치를 아는 것. 이건 쉽지가 않죠. 일투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외할아버지가 이모 질노르방을 통해서 미스 질노르방이죠. 통해서 돈을 보내주지만 이걸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이모는 다 어머니의 형제여서 참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마리우스의 이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노르방 노인에게는 딸이 둘 있었죠. 큰딸이 지금 시집을 안 간 채 살아가는 미스 질노르방이고요. 마리우스의 어머니는 조르주폭 메르스와 결혼해서 일찍 죽었죠.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살고 있다고 했죠. 이모와 가까울 법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모는 마리우스를 미워합니다. 아마도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자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존경한다는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겠죠. 노동이 주는 자유와 사상이 안겨주는 품위를 갖춘 마리우스 중요한 인물이죠. 물론 이 가난이 인간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도 빅토리오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테나르디의 집안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기 전에 질노르방 노인이 조카 손자인 테오딜 중위에게 퍼붓는 얘기 들어보시죠. 물론 자신이 아끼던 손자, 외손주죠. 외손주 마리우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진부란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왕정복고시대, 앙시앙 레짐 시대를 꿈꾸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수구꼴통이죠. 자신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예속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티남작 부인이 주도하는 그 살롱에서 핵심 멤버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혁명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혁명 세력, 이른바 반동 세력들이죠. 이 질노르방 같은 사람들 지금도 많습니다. 일본 지배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 일본이야말로 조선을 구원한 제국이라고 상찬한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 족보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전은 바로 이런 점에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질노르방 노인의 얘기 듣다 보면 한국의 수구 세력들의 멘탈리티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짧게만 보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질노르방 노인의 연설 아닌 연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수구 세력들의 언어와 정신세계, 멘탈리티를 이해할 수가 있죠. 고전이 재발견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지만요. 시민재군, 나는 단언하지만 그대들이 말하는 진보란 미친 짓이요. 그대들이 말하는 인류는 환영, 헛것이죠. 헛것에 지나지 않고 그대들이 저지른 혁명은 죄악이며 그대들 공화국은 괴물이다. 그대들이 자랑하는 순결하고 젊은 프랑스는 매음굴에서 태어났다. 나는 그대들 앞에서 주장한다. 설령 그대들이 무슨 신분이든 신문기자이거나 경제학자이거나 법률학자이거나 또 그대들이 자유, 평등, 박예를 단두들 칼날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단언한다. 친애하는 재군. 이 길노르방 노인과 T남작부인 살롱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보나빠르트와 혁명 세력들, 자유주의자들의 대립 구도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아베세의 벗들의 논쟁과도 비교해 보고요. 그 당시 정치적 상황들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지금 여기에서 읽어도 실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진보란 미친 짓이며 그대들의 혁명은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민주공화국 헛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4.19 혁명에서 광주를 거쳐서 87을 거쳐서 촛불로 이어졌던 그런 유구한 혁명의 길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큰 흐름을 향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됩니다.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서라도.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별, 마리우스와 코제트죠. 두 별의 첫 만남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까레 누나를 얘기하면서도 언급했었죠. 잠깐의 부딪힘이 영혼을 좌우할 때가 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육성브르공원은 그늘과 햇살에 넘치고 하늘은 마치 아침에 천사들이 씻은 듯 쉽게 맑게 개어서 우거진 마로니의 숲속에서는 참새들이 귀여운 목소리로 지저기고 있었다. 마리우스는 마음을 자연을 향하여 활짝 열어젖히고 아무 생각 없이 다만 살아있다는 느낌에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벤치 옆을 지나갔다. 어린 처녀가 그 얘기로 눈길을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하, 이 시선. 재난의 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연애는, 사랑은 재난이라고 얘기했었죠. 우연히 덮쳐오는 재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어린 처녀의 눈길에 무엇이 깃들어 있었던가. 그것은 마리우스로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담겨있기도 했다. 이상한 빛이 번쩍인 것이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마리우스는 산책을 계속했다. 마리우스가 방금 본 것은 어린아이의 순진하고 단순한 눈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빙긋이 열리려다가 다시 곧 닫혀버리는 신비로운 심연이었다. 이 깊은 심연에 빠져버린 겁니다. 소녀들은 누구나 때로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날이 있다. 거기에 부딪힌 사람이야말로 재난이다. 이 재난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리우스의 코제트의 사랑 얘기가 또 다른 레미제라블의 소설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누구의 죄인가. 가난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었습니다. 마리우스의 경우였죠. 마리우스의 경우 가난은 그야말로 심신을 단련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난에 굴종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면서 사색을 또 놓치지 않는 그런 사유의 품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었죠. 마리우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또 우리 사회에 죄악을 낳는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은 어찌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회적 자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 것이겠죠. 빅토리고가 레이 미제라블에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에서 얘기했던 게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 이 가난을 어쩔 것인가 였습니다. 핵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 제기입니다. 양극화 현상. 빈부격차의 고리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빈부격차의 고리 깊어진다는 것은 정치적 위기를 얘기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시즘에게 금방 휘둘릴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 빈부격차를 방치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건 파시즘의 정치적 욕망과 어떤 식으로든 결탁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볼까요. 가난 누구의 죄인가. 마리우스는 5년 동안 가난과 빈군과 고뇌 속에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현재 마리우스의 나이 1932년 현재 마리우스 나이는 21살, 22살입니다. 17살에 외할아버지 질노르방 노인의 집에서 뛰쳐나왔었죠. 자신은 아직 진정한 비극은 잘 모르고 있었다. 진정한 비극. 즉 가난과 빈군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그것은 방금 본 것이다. 눈앞을 스쳐 지나간 그 악의 같은 여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 처녀 에포닌이죠. 에포닌 주목하십시오. 이 에포닌과 꼬제트 마리우스의 삼각관계에도 레미저라브 후반부의 흥미를 밀고 나가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처녀 에포닌은 마리우스에게는 말하자면 지옥에서 온 처녀였다. 그녀는 마리우스에게 밤에 추악한 일면을 드러내 보인 것이었다. 젊은 처녀인데도 16살밖에 안 먹었는데도 늙은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젊은 모습과 늙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인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난이라는 겁니다. 가난. 계속 보죠. 마리우스는 지금까지 너무 꿈과 정렬에 도취해 있느라고 옆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고 거의 자책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그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어 어둠 속을 더듬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단 한 겹의 벽을 사이에 두고 무릎을 맞대고 살아오면서 어떤 의미에선 그들의 손이 미칠 수 있는 인간 연결의 가장 마지막 고리라고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 옆에 산다기보다 거의 죽음 직전에서 허덕이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로 자신의 옆방에서 비참한 사람들. 레 미제라블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몰랐다는 얘기죠. 거창하게 인도주의를 얘기하고 어떤 꿈과 정렬을 펼쳐놓고는 했었지만은 정작 자기 옆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과 빈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영웅 마리우스의 자책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해서 빅토리고는 또다시 문제를 던집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천하고 비열한 이런 사람들 즉 레 미제라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소설적 장치로 말씀드렸죠. 삼각형 구멍 옆방이죠. 구멍을 통해서 테나르디의 집안을 속속들이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마리우스로 하여금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난이란 도대체 누구의 죄인가. 이걸 어찌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테나르디에와 같은 이런 그야말로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을 빚어낸 게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가난 문제는 참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상가인 가오카메 하지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빈곤론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노르웨이 작가 크누투 함순이 있죠. 그 굶주림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스테프스의 가난한 연인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신민지시대 소설들. 현진은 운수 좋은 날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최서해라는 작가의 작품들. 탈출기나 폭염 같은 작품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이 인간의 욕심뿐만 아니고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가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문학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수치인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말한 비평가가 있었죠. 바로 김현입니다. 소설을 읽는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소설을 읽음으로써 우리 주위에 저렇게 가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옳은가. 이게 바로 인간이 두고 볼 짓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문학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리우스의 갈등인데 유서 떠올려 보십시오. 유서를 보면 나폴레옹 황제가 자신에게 부여한 남작죄기를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을 받아서 마리우스는 명함을 파죠. 명함을 파서 그걸 갖고 다닙니다. 남작폭메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자신을 구해준 테나르디에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옆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나르디에가 20만 프랑을 갈취하기 위해서 코제트를 납치하게 하고요. 납치하는 동안에 돈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장발장을 감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코제트의 할아버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테나르디에는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란 말이에요. 어쩔 것인가. 레미저랍을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8장이죠. 3부 8장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권총 나오는데 권총은 주먹이라는 그 은호로 쓰이죠. 자베르가 신고하러 간 마리우스에게 준 것입니다. 악당들이 이를 저지르러 하거든 총을 쏘라. 그럼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리우스는 권총을 지그시 잡아당겼다. 한 시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소리가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잡힌 사람을 구해주라는 소리였다. 이 두 소리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며 그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줄곧 두 의무 사이에서 타협할 길은 없을까 하고 막연한 희망을 품어왔으나 가능한 기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위기는 더욱 절박해지고 이미 기다릴 수 있는 한도를 지나쳐버렸다. 포로에게서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 테나르디에가 칼을 들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쩔 것인가.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흥미와 함께 이념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레미시라블. 대단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흥미진진하면서도 작가의 사상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가브로슈의 맑은 노래입니다. 불황화였죠. 3부를 시작하면서 불황화 얘기했었죠. 그중에 대표인물이 바로 가브로슈입니다. 바르케이드 싸움에서 협격한 곰을 세우기도 하죠. 아주 명민한 불황화입니다. 어린 민중의 표상입니다. 가브로슈가 자신의 집을 합시고 찾아옵니다. 가출 청소년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부공할머니 문지기 할머니를 만납니다. 조상님들 좀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좀 만나러 왔어요. 이런 얘기쯤 되겠습니다. 노파는 얼굴을 찐 그림에 대답했다. 그것은 노세와 추악을 잘 이용하여 최대한의 증오를 나타낸 표정이었으나 애석하게도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어 이 망나니야. 라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폴스 감옥에. 어머니는요? 선 라사로 감옥에. 누나들은요? 마들로네트 감옥에. 소년은 귀를 극적거리며 노파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돌아서 나옵니다. 발 뒤꿈치를 휙 돌려 돌아갔다. 문에 기대 서 있던 노파의 교회는 얼마 안 있어. 겨울바람에 나복기는 검은 누름나무 가로수 밑으로 차차 멀어져가는 소년의 맑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네. 가족들로부터 쫓겨난 또는 스스로 떨치고 나온 가브로슈가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또 불황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불황아 가브로슈 작은 민중이 1832년 혁명과 어떻게 만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가브로슈를 빼놓으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요소요소에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제 4부에 접어들어서는 1832년 혁명이 본격화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1129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질노르방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조그만 녀석도 염소같은 수염이라도 나면 당장 뭐가 되기나 한 것처럼 늙은 부모를 내버린단 말이야. 그게 공화주의자고 낭만주의라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낭만주의란 뭐냐.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들려주렴. 모두 미친 짓이다. 1년 전에 그 미친 소동은 너희를 에르나니로 몰고 갔다. 한데 좀 묶였다. 도대체 뭐냐. 에르나니라니. 대구의 집합체가 아니냐. 프랑스로 썼다고조차 할 수 없는 글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빅토리고가 구사하는 유머입니다. 유머. 이 자학개그 같은 거예요. 이 맥락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고전들을 읽는 재미들. 또 작품들이 읽는 재미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해서 좋은 번역들은 각주가 잘 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맥락들을 잘 짚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놓치고 가버리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버전을 지금 거의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동서문화사 송면 선생 번역본이 그렇고요. 그리고 펭귄 클래쉬 코리아 버전도 그렇고. 이영식 선생 번역이었죠. 그리고 민음사 정기수 선생 번역을 쭉 함께 보고 있는데. 안정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동서문화사 번역이 제일 낮습니다. 일본어 중역을 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고 얘기했죠. 물론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분이어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일본어를 참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를 봤다는 것은 곳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독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각주도 비교적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적지 않은 잘못들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거리 단위 같은 걸 잘못 포기한 경우도 꽤 보입니다. 1류에가 약 4킬로인데 이걸 마일로 번역한다거나 이런 건 심각한 착오들이죠. 여러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음사 버전은 정기수 선생 번역이죠. 직역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주도 상세하지가 않고요. 제가 보긴 그렇습니다. 각주는 펭귄 클래쉬 코리아 버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번역은 되게 직역투예요. 직역투에서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번역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골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도서관에 가서라도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에르나닌데 에르나닌은 1830년에 빅토리구가 쓴 희곡입니다. 빅토리구는 희곡도 잘 쓰고 시도 잘 썼거든요. 빅토리구의 시집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이 낭만주의의 한 절정을 보여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 에르나님도 그렇습니다. 에르나닌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에르나닌의 오페라 베르디 오페라도 있는데요. 이 에르나니가 1830년에 낭만주의 예술의 한 정점이었다고 얘기해요. 들라클로아의 그 그림 있죠. 민중을 이끄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들라클로아의 그림과 그리고 음악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음악가가 있는데 낭만주의 음악가가 셋이서 1830년대 낭만주의의 한 정점을 형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에르나니를 두고서 대꾸, 대꾸 알죠. 운을 맞추는 것. 이 대꾸의 집합체가 아니냐. 프랑스어로 썼다고조차 말할 수 없다. 라고 진노르방 노인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공화주의자자 낭만주의자라는 것도 드러내는 것이죠. 빅토리고 자신이. 자신을 요즘 말람 디스하면서 유머를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위고의 희곡 빅토리고도 한번 관심을 키우려 보시고요. 그리고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 에르나니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루체노 파바로티와 수잔 서들랜드가 주연한 오페라도 있습니다. 많은 판본이 있습니다만은. 1830년대 낭만주의 정점이었던 빅토리고, 들라클로아, 베를리오즈. 이 3인방도 함께 기억하시면 이런 소설 읽는 재미가 그야말로 쏠쏠합니다. 이제 레이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의 한 복판으로 접어듭니다. 클라이막스로 향해갑니다. 4부는 이제 바르케이트로 향합니다. 1832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미제라블 읽기 여섯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미제라블 읽기quin 레이미제라블 레이미제라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